안녕하세요. 엑소억TV입니다. 3호 태풍 개미와 현재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추적 감시 중인 열대여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럽중기예보센터의 3호 태풍 개미에 대한 진로 예측인데요. 7월 27일 녹화시간인 8시 30분 현재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곧 우한을 지나서 내일 오전 28일 일요일 오전에는 산샤댐 인근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샤댐은 좌측에 지금 보시면 이창시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 이창시에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산샤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 보이는 95 더블 열대여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화면이고요. 아직은 노란색 서클이고 아직은 노란색 서클이라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서의 발달 가능성이 낮은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벌써 95 더블 열대여론에 대해서 오후 태풍 마리아가 될 수가 있다는 어떤 언급을 들으면서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태풍의 진로를 필리핀을 질어서 내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업을 통과하는 것을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던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노란색 서클인 것을 봤을 때는 오후 태풍 마리아로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게 앙상블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오후 태풍 마리아가 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95 더블 열대여론에 대한 앙상블 예측인데 앙상블 예측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해서 미래의 예측을 하는 거죠. 각 모델이 초기 조건이나 어떤 모델의 매개 변수의 작은 변화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GFS 이게 미국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앙상블 예측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GFS 역시 앙상블 시스템인데 이것은 글로벌 엔삼블 프레딕션 시스템 그러니까 캐나다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앙상블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의 GPS와 GFS는 95 더블 열대여론의 예상 경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GFS, GFS를 보면 지금 필리핀 쪽으로 지금 가는 필리핀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그리고 GFS, PS를 봤을 때에는 대만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앙상블 시스템에 의한 것들은 지금 대만과 필리핀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대여론 태풍의 씨앗인 96W가 있는데요. 96W 인베스트, 96W 열대여론도 지금 추적 감시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지금 위치가 보면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필리핀의 루손섬 동쪽, 비사야스군도 동쪽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96W 열대여론, 95W 열대여론 두 가지 다 태풍 마리아로서의 발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윈디를 볼까요? 윈디를 봤을 때, 윈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윈디를 봤을 때 유럽 중기예보센터를 먼저 보면요.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의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기존에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과 똑같이 그 태풍, 5호 태풍 마리아의 발달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기상청, 미국 해양대기청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역시 지금 윈디에서 보면은 며칠 전만 해도 계속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5호 태풍 마리아가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바시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안 보입니다. 따라서 5호 태풍 마리아로의 발생 가능성은 없다. 경험상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지금 95도블 열대오란에 대해서 노란색 서클이 하셨습니다. 노란색 서클로 있죠. 근데 그 발달 과정이 지금 95도블 노란색에서 다시 오렌지로 바뀌었다가 이게 레드로 가야 되는데 오렌지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노란색으로 다시 다운된 거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다운사이즈 됐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없다. 이게 다시 오렌지와 레드로 바뀌어서 태풍으로 될 확률은 이런 경우는 못 봤다. 이제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경험상. 그래서 태풍으로의 발달 그나마 윈디에서도 그렇고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거의 99%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특보 현황을 보면 지금 7월 27일 오늘 토요일 8시 10분 발표 시각입니다. 보면은 지금 발효 시각은 9시고요. 지금 폭염경보가 전국에 지금 돼 있는 게 보이죠? 폭염경보가 있고 전국에 그리고 지금 서해 쪽으로 해서 풍랑주의보 풍랑주의보가 서해 쪽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강풍경보는 전라남도 강풍주의보는 전라남도와 제주도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날씨를 보겠습니다. 윈디의 미국해양재기청 GFS에 먼저 보면은 일요일 내일 지금 새벽부터 한번 돌려보면은 중국 바레 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동북삼성, 선양과 장춘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동북삼성과 지금 선양 쪽에 많은 비가 왔다는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지금 비가 월요일에도 그쪽 동북삼성과 북한 쪽에 계속해서 오고 한국에는 뭐 거의 비는 조금 이제 간헐적인 비는 국지적으로 올 수는 있겠는데 특별히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화요일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